음..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2명 처치!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3명 처치! 그렇지! 3명 처치!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! 뱀어? 뱀어? 그치! 깡도 위로기! 이 거점은 6명 같은 매우 뱀어? 2명은 1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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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